음... 되게 까지구나. 진짜 요새 깡에 빠져서. 아, 이거 약간 의도적인데요? 아니, 저 진짜 차례. 아, 진짜입니까? 아, 이따 스트레칭. 와... 어우, 프럽 쉽지 않은 거야. 단독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프럽이잖아요.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이렇게. 깡 리믹스를 들으면 벌스에서 막 신나게 리듬이컬하게 가다가 프렁크에서 느려지는 타임이 있어요. 그 박자에 맞춰서 웨이트를 하는 거예요. 야, 깡이 정말? 별 군데에 다 이용이 되네요. 깡생수. 어. 지금. 쓰러질 것까지 날 위해 춤을 춰. 왜 쇼파에 안 녹고. 동양과 서양의 조화죠. 페르시안 카페트와. 축구인이라며? 축구인을 함께. 상승수. 배고프다.. 아, 부하의라. ASHLIK.